안녕하세요 다나와입니다. 오늘은 혁신적인 게이밍 노트북 레노버 Y5070 4K 리미티드를 소개합니다. 레노버 Y5070은 4세대 인텔코어 i7-4HQ 프로세서와 지포스 GTX860 4GB D5 외장 그래픽 4K 디스플레이 및 JBL 사운드가 특징입니다. 먼저 구성품을 확인해볼게요. 가장 먼저 레노버 Y5070이 있구요. 그 외 구성품으로 전원 어댑터, 퀵매뉴얼, 외장 ODD가 있습니다. 제품 외관을 살펴볼게요.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굉장히 슬림하게 출시되었는데요. 기존 게이밍 노트북의 투박한 디자인과 다르게 메탈릭 헤어라인 패턴과 각진 상판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게다가 고성능 노트북의 두께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얇게 제작되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으로 비교해볼게요. 거의 동일한 높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2.4kg으로 휴대성이 뛰어나진 않지만 휴대하기에는 충분한 무게라고 생각됩니다. 제품 포트를 살펴볼게요. 먼저 좌측을 보면 AC전원, 유선 램 포트, 표준 비교 HDMI 포트, USB 3.0 포트 두 개가 있구요. 우측에는 SPDIF 포트, 헤드폰 단자, SD카드 리더기, USB 2.0, 분실방지를 위한 캔시털 락이 위치해 있습니다. 제품 하단에는 인디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노트북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림한 게이밍 노트북이라서 ODD가 내장되어 있진 않지만 외장형 ODD를 지원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안쪽을 살펴보겠습니다. 4K를 지원하는 15.6인치 대화면이 설치되어 있구요. 상단 중앙에는 720p 트루 비전 웨킹과 듀얼 디지털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레노버 Y5070은 숫자키패드를 포함한 풀사이즈 베이키를 적용하여 게이밍을 비롯한 다양한 작업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두운 곳에서 키를 정확하게 타이핑할 수 있도록 강렬한 레드 LED 백라이트를 지원합니다. LED 백라이트는 펑션키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LED 백라이트의 밝기를 3단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팜레스트 중앙에는 대형 터치패드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서도 노트북을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제품 내부를 한번 볼게요. 레노버 Y5070은 듀얼 쿨링 시스템을 채택하여 두 개의 펜과 이중 환기구를 통해 내부에서 발생한 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의 진가를 보기 위해 요즘 인기있는 게임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 RTS 게임 LOL입니다. 풀오피션으로 설정시 94에서 100프레임으로 원활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온라인 FPS 게임인 아바입니다. 1920x1080 해상도에 그래픽 품질을 매우 높음으로 설정했을 때 106에서 163프레임으로 문제없는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스타크래프트2의 경우 풀옵션으로 설정했을 때 91에서 135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답게 사운드 부분도 뛰어납니다. 돌비 사운드 기술 적용뿐만 아니라 양측면에는 JB의 스테레오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고 하단에는 서브 우퍼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들을 때 기존의 노트북 PC에서 들어보지 못한 풍부한 사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노버 Y5070을 만나봤습니다. 역시 게이밍 노트북답게 뛰어난 게이밍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품 소개는 이정도로 하구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